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노척이라고 하구요 이 영상은 이제 그때 일주일 전에 구독자 100명이 넘은 기념으로 이벤트를 제가 했었는데요 이벤트에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우선은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신청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5명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제 작업실로 초대해서 여기서 원하시는 곡 녹음과 믹싱까지 다 해드리는 이벤트였는데 조금 원초적인 방법으로 가려볼까 해요 이제 그 방법은 제가 이제 뒤에 보면은 종이 쪼가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쪼가리들을 제가 멀리서 공평하게 입김으로 풀어서 제일 멀리 나가는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5개의 종인데 이 종이 안에는 각각 신청해 주신 분 성함과 이메일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어서 제일 멀리 나가는 분의 이름과 성함을 공개하도록 하죠 이 거리에서 제 입김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시죠 됐어? 음 거리 상으로는 이거가 제일 멀리 나간 것 같은데 이거를 공개하도록 하죠 네 이분이 당첨 되셨고요 hrk.haram0700.naver.com 네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 이메일 주소로 어 연락처와 이거를 남기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날짜를 조정해서 작업실로 추청해서 서울 이시면은 이제 뭐 와서 녹음만 하시고요 뭐 서울밖이시면은 네 밥까지 서드릴게요 약속대로 어 오셔서 연락을 해 서서 만나서 성사가 되면은 음 그날 원하시는 곡 뭐 MR을 따로 준비하셔야 되면 준비해오 주시고요 아니면 뭐 구할 수 있는 거면 오셔서 그냥 바로 다운받으면 되는 거 원데이 녹음 및 믹싱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독 이벤트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어 축하드립니다 끝 피스